안녕하세요. 마무리 수행하는 3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TKBN 뉴스타가유쇼 진행을 맡게 된 가수 박근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개성 넘치는 가수분들의 멋진 모습을 보실 텐데요. 우리 가수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아낌없는 함성을 주시면 여러분의 힘이 되리라 믿겠습니다. 그럼 TKBN 뉴스타가유쇼 첫 무대를 멋지게 장식할 파워풀한 가수 유명주 가수가 그 화려한 문을 열겠습니다. 쓸어 쉬지마!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대 옆에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첫사랑에도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그대의 가수 속에 맺혀 없던 그 사랑 꽃과 물을 다시 피워봐 미래를 향해서 우리 손잡고 내일의 행복 찾아가야 돼 쓰러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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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잡고 피워봐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대의 가수 속에 맺혀 없던 그 사랑 그대 옆에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첫사랑에도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그대의 가수 속에 맺혔던 그 사랑 그대의 가수 속에 맺혔던 그 사랑 보다 불을 다시 피워봐 미래를 향해서 우리 손잡고 내 일에 행복 찾아가야 돼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쓰러질 순 없잖아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내 손잡고 기어봐 내 손잡고 기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랑이 없길래 사랑이 없길래 소리 없이 나를 배우나 하나만 보아도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나는 좋아 이 사랑이 마지막 남자겠지 빛고 싶은 여자 여자만은 사랑이 없길래 사랑이 없길래 사랑이 없길래 사랑이 없길래 사랑이 없길래 보고 싶어 느끼오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사랑 뒤에 남는 건 눈물인데 왜 이렇게 황금이 설레일까 당신이 없길래 당신이 없길래 시원해라 남기고 가라 이 사랑이 마지막 남자겠지 이 사랑이 없길래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은 당신이 없길래 당신이 없길래 아 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열창의 무대였습니다 우리 이임명구가 쓰러지지마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